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렛츠 플레이 맞아 많이 긴장돼있어요 몸도 거의 가만히 지금 이 여자에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거에요 불꽃처럼 생겼어요 또 그 형님도 서핑하시거든요 서핑하시는 분들 다 연결돼있거든요 아실도 있어요 이제 방송에 대한 불꽃남자 렛츠 플레이 퇴근을 하고 캠핑 가고 출근을 하기 전에 서핑을 하고 너무 낭만적으로만 들리신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매일 그 낭만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에 살며 제주를 100%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권태훈님과 한태희씨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핑이 좋아 제주도에 정착하게 된 한태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백패킹 캠핑하고 있는 토박이 권태훈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서핑을 통해서 제주를 즐기겠고 한 분은 또 캠핑을 통해서 제주를 즐기고 있는데 어떤가요? 나는 좀 이 맛에 산다 라고 좀 자랑 좀 해주실까요? 나의 일상에 대해서 저는 사실 사계절 여름을 바라고 살고 있는데 어 그래요? 네 근데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하잖아요 맞아요 겨울에도 사실 따뜻하거든요 12월까지 그래서 제주도에 좀 살게 된 곳도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바다에서 놀다가 네 수영하다가 왔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 물에 들어가세요? 거의 뭐 출근하기 전에도 아침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매일 시간이 나면 항상 가려고 해요 네 와 그렇군요 대박 태훈님은 어떤 맛에 제주에 살아가면서 캠핑을 하시나요? 자연을 느끼면서 캠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요즘 캠핑을 즐기면서 제주를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태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서핑을 한다 했는데 거의 매일 캠핑을 하시나요? 매일은 안 되고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일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캠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오늘 캠핑 한번 갈까? 하면 바로 캠핑을 떠나시는군요 즉흥도 좋아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떠나야겠다 사실 그게 정말 제주에서 살아가는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생각하기에 육지에 있는 분들은 어? 출근하기 전에 서핑을 한다고? 퇴근하고 나서 날씨가 좋다고 캠핑을 간다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일상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근 전에 진짜 서핑하시는 거예요? 뭐 새벽에도 하고 출근이 가능하거든요 직장인의 삶을 사시면서 서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 많죠 저희 회사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도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2시간 뭐 서핑하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퇴근하고도 여름에는 이제 해 늦게 지니까 퇴근하고도 충분히 뭐 2시간 정도 서핑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제주는 바다가 늘 가깝잖아요 어디에 살던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캠핑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보통 뭐 출근박 퇴근박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주도 특성상 숲을 가고 싶으면 숲 바로 갈 수 있고 바다 가고 싶으면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든 내가 원하는 바다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바다 가고 싶으면 바다에서 캠핑하고 숲에 가고 싶으면 숲에서 캠핑하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캠핑할 수 있어서 이게 참 제주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캠핑을 하고 서핑을 하면서 제주에 있는 캠핑장과 서핑장을 그래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너무 괜찮다 이런 장소와 아 이 시간대에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시간과 장소 좀 각각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주도는 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돌이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서핑을 하시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이 올 수 있는데 이제 중문색다래변은 일단 모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강습을 받거든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발이 닿기 때문에 조금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수심이 조금 얕은 편이군요 그리고 서핑을 하는 그 주기가 제주도에 물때가 있어요 물이 이제 간만조 차이가 있는데 만조에는 서핑을 못해요 파도가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간조 시간을 맞춰서 물론 스팟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간조 시간 앞뒤로 뭐 두세 시간 정도의 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이 가득 차지면 파도가 있던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오 그렇구나 오히려 뭔가 물이 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물이 좀 빠지거나 이제 빠지거나 들어올 때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그냥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랑 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떠나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겐 색다래변을 추천하시고 만약에 약간 어 좀 나 서핑 좀 이제 할 줄 안다 좀 어려운 곳으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려운 분들도 중문이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 중문해수욕장이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요 파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뿐만이 아니고 육지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서핑하기에 최고 파도 스웰이라고 하거든요 스웰이 이제 밑에서 위로 이제 꽂히는데 저희 제주도에 중문해수욕장이 제일 남쪽에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남스웰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파도가 여름에는 거의 매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되게 전문적이고 똑똑해 보이네요 전문영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캠핑은 또 어떤가요? 이해 질 수 없죠 캠핑 여기가 좋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제주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곳은 숲 가고 싶으면 불구 모름 자연휴양림 바다 가고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 캠핑 야영장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김영 해변에 네네 거기에 캠핑장도 있었군요 야영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엄청 추천해요 메모해야겠네요 약간 다 다음에 또 휴가 떠나실 때 방송 들으시면서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바다지만 내가 원하는 서핑을 할 거냐 캠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가는 곳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저는 나오기 전에 되게 기대했거든요 엄청난 인싸분들이 오실 것 같다 오늘 막 저보다 막 이 방송을 휘어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이 생각보다 약간 아이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는 극 아이예요 진짜요? 아 그래요? 반전 매력인데 태훈 님도 아이예요? 사실 인데요 맞아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좀 웃긴 이야기 없나요? 좀 당황스러웠던 일들? 캠핑을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백백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저를 백백킹 입문시켜준 형님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형님 네 불꽃남자 형님이라고 있는데 불꽃남자 멋있다 그 분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형님이 어느 날 백백킹을 제주도 한 바퀴를 둔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 섬 한 바퀴를요? 네 하루에 50km씩 걸어가서 4박 5일 동안 250km를 걷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불꽃남자 형님이 그래서 따라갔죠 저도 하고 싶다 그래서 둘이 같이 걷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계절은 어느 때요? 10월이었는데 더운 10월이었어요 더운 10월 네 더운 10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네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 그게 백백킹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백백킹인 줄 알고 태연이 그러니까 약간 폼생폼파죠 멋을 줍고 약간 멋있다 하면 다 따라하네 저는 캠핑이라는 게 뭐 항상 불 멍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불 지피고 캠핑장 가면 이렇게 불 이렇게 멍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백백킹에도 불구하고 화룻대를 챙겨서 갔어요 어머 화룻대 챙겨서 넣고 의자도 그냥 무거운 거 넣고 그러다 보니까 가방 무게가 한 20kg가 넘어갔어요 네 그거를 메고 걷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발바닥 닦아지고 어머 무릎 다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근데 또 거기서 좋았던 게 제가 30년 넘게 제주를 살았지만 제가 가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요 네 항상 차 타고 지나가고 버스 타고 지나갔던 길을 걸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보여지고 모르는 장소가 나오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아 제주 사는 게 너무 좋구나 아 진짜요 그래서 캠핑도 너무 좋아지고 근데 좀 힘들었지만 엄청 평생도록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될 거 같아요 캠핑 물어보면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아 그리고 또 스스로 250km를 걸었다 걸었다는 자부심도 약간 훈장처럼 나 이거 해봤다 이런 느낌 그래서 불꽃남자 형님이랑 저랑 불꽃 불꽃남자 형님 네 오늘 모셔오시지 그랬어요 함께 왔으면 케미가 장난 아니었을 거 같은데 오늘 왔으면 진짜 시지 않고 다 말씀하셨을 건데 불꽃남자님 어디서 뭐고 계시나요? 제 캠핑 선생님이거든요 아 그래요? 불꽃남자님한테 그건 못 오셨으니까 영상팬지라도 형님 저 백패킹 입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즐겁게 제주도를 형님 덕분에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남자님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옆에 이렇게 네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요? 불꽃남자처럼 딱 생겼어요 또 그 형님도 서핑하시거든요 그러면 서핑하시는 분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시겠네 아실 수 있어요 죽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방송 잊으셨어요 이미 이 분위기 이거 따고 있어요? 너무 웃겨 이제 방송해야 되는 태희님에게 좀 서핑하다 생긴 웃긴 썰 웃픈 이야기 들어볼까요? 서핑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에는 춥잖아요 서핑하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겨울에는 해외로 많이 트립을 가요 따뜻한 나라로 네 그래서 발리를 많이 가는데 발리에 가서 서핑을 하는 스팟 중에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나가야 되는 스팟이 있어요 네 그러면 배를 타고 이제 한 20분 정도를 먼 바다로 나가요 그 다음에 배에서 이제 다 내려주거든요 오 그리고 배는 가거나 그냥 바다 한가운데 내려줘요 네 좀 먼데 내려줘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서핑을 한 두 시간 정도 하다가 네 두 시간 뒤에 이제 배가 오거나 혹은 배가 그 정밖에 있어서 두 시간을 때우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스팟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아는 분이 이제 누군지는 말씀 안 되는 익명입니다 네 익명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급해진 거예요 화장실이 어? 근데 이거 약간 보통 아는 사람이라 하면 본인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큰 게 이제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앞으로의 제주살이는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앞으로의 제주살이에 대한 어떤 그림 꿈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제주에 살면서 제 일을 하면서 서핑을 즐기곤 있는데 네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계절 여름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이루고 싶은 건 9개월 동안 제주도에 살면서 워크홀릭을 하면서 취미로 서핑을 하고 제주도 겨울에는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게 제가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곧 이루실 것 같은데요? 네 곧이었으면 좋겠네요 9개월 바짝 일하고 그렇죠? 네 3개월 쉬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맞아요 또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9개월을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겨울옷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겨울옷 필요 없죠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12월까지 저는 제주도에서 12월까지 쪼리 신고 다였거든요 진짜요? 네 어쩐지 그 모양 탑 모양이 두 분 어떡해 방송 끝내야 되는데 이제 친해지셨어 태우님은 앞으로의 나의 제주살이에 대한 그림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아름다운 제주를 더 느끼려고 요즘 올레길을 걷고 있어요 1코스부터 지금 찰른찰른 걷고 있는데 지금 100km를 돌파했거든요 올해는 이 올레길을 완주하자 그 각자의 계절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면서 캠핑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제주 라이프 와 멋지네요 두 분의 그 그림이 꼭 현실로 될 수 있기를 제라썰 그리고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핑을 하고 나서 내 인생을 완전 뒤바꿔 버렸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저는 할머니가 돼서까지 서핑을 할 생각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좀 더 워라벨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오늘 서핑하시는 분도 만나고 그리고 이런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재밌게 캠핑에 대해서 백패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고요 요즘 육지에서 백패킹을 많이 오시는데 캠핑하러 오시기도 하고 백패킹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제가 제주도 살면서 여기저기 캠핑장을 가면 야영하는 곳 캠핑장을 가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도민들일 수도 있고 그런 관광객일 수도 있는데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자연을 좀 더 아끼고 그리고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해서 가는 그런 캠핑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